안녕하세요. 윤기성, 미카엘 신부입니다. CPBC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서포터지인 블루프렌즈 샵 2340을 소개합니다. 기도, 후원 미사 참내, 청취 권유, 재능 기부, 협찬과 후원으로 블루프렌즈가 되어주세요. 성 야구보사도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안락성당 부조임 변현수 루카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청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러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두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가툴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기차 안에서 두 명의 남자가 같은 좌석에 앉아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명의 남자 모두 손가락에 묵주 반지를 낀 것을 보아 나름 열심만 교우라고 서로 짐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자신의 본당 이야기 등을 하면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때가 되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아내가 정성껏 준비해 준 샌드위치를 꺼내 먹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 있는 형제에게는 한 번 맛이라도 보라는 말도 없이 치사하게 당연하다는 듯 혼자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듯한 불쌍한 눈초리로 상대방 형제가 쳐다보면서 샌드위치를 먹는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주님의 계명 중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형제님도 이 계명 기억나시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아마도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 쉽지 않겠지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으로 자신에게 맛있게 보이는 샌드위치를 조금 나눠주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샌드위치를 먹던 형제는 남은 것마저 입속으로 털어넣으면서 이렇게 응수를 하더랍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네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자기의 입장에서만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기심을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지니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배대오의 아들이면서 사도 요한의 친형인 성 야고보사도 추기를 지냅니다. 야고보사도는 매 순간을 예수님과 늘 함께하려고 노력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개세만의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동생 요한과 함께 야고보사도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헤르대 왕에게 목이 베이는 참수를 당하게 되면서 사도로서는 첫 번째로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만큼 야고보사도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마음이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야고보사도가 보여준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자 노력했던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특정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우리라는 모두를 더 나아가 죄인까지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신의 신앙이 무의미한 신앙, 나만을 위한 곡해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이제 더불어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 나만이 아닌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자신의 마음을 열어봅시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안락성당 부주임 변현수 루카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른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